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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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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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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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now and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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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구독자분들에게도 드디어 블링이라는 애칭이 생겼어요. 이제 앞으로 블링이들이라고 많이 불러드릴게요. 블링블링 지금은 아직 어색하긴 한데 이제 블링이분들과 소통도 더 자주자주 할 테니까 우리 조금 더 가까워져요. 오늘은 좀 사진바를 잘 나오는 카메라바를 잘 받는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팝업 행사가 진짜 많잖아요. 저는 최대 이틀 이상 집에 있으면 미쳐버려요. 그래서 좀 밖에 자주 나가줘야 되는데 명분 없이는 절대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려고 팝업 행사도 많이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야 사진이 잘 나오는지 알겠더라고요. 약간 인스타나 틱톡 같은 거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메이크업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나가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피부부터 모공 없이 매끈한 피부를 만들고 해볼게요. 아까 말하는 동안 피부가 메마를까 봐 먼저 토너로 한 겹 이렇게 닦아주고 왔는데 한 번 더 피부결 정리를 해주고 갈게요. 이렇게 한 번씩만 간단하게 닦아준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흡수시켜주고 은근 이렇게 스킨케어 단계가 꽤 중요하거든요. 제가 막 바쁘다고 귀찮다고 막 스킨케어 한 날에는 화장도 금방 무너지고 피부 메이크업이 잘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렇게 행사 다니다 보면 블링이드를 마주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뜩이나 좀 예쁠 때 만나는 게 아니라 좀 꼬질꼬질 화장 조금 무너도 내렸을 때 귀찮아서 수정 화장도 안 했을 때 그럴 때 자주 만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는 조금 신경 쓰면서 거울도 조금 더 자주 보고 그러고 다녀야겠어요. 그리고 이건 요즘 콜라겐 팩으로 굉장히 핫한 바이오던스의 콜라겐 앰플인데요. 저는 예전부터 콜라겐 팩이랑 같이 사용해왔던 제품이에요. 예전에 제가 브이로그에서 스킨케어 했을 때 요즘 제 최대 관심사가 콜라겐 관리라고 했잖아요. 콜라겐은 모공의 기둥 역할을 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콜라겐 생성이 점점 줄어들면서 탄력도 잃고 모공도 늘어지게 돼서 콜라겐 관리가 곧 모공 관리이기도 해요. 특히 저는 피부가 진짜 얇아서 한 20대 초중반부터 탄력과 모공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콜라겐 제품을 많이 사용해봤는데 콜라겐 함유된 제품들 특징이 거의 끈적끈적한 느낌이 심하거나 촉촉함이 금방 사라져서 속건조가 되게 심해지게 만드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 앰플은 그런 게 없고 속건조를 잡아주면서 촉촉함도 오래가더라고요. 제형은 처음에 손으로 롤링할 때는 미끈미끈하게 발리고 흡수가 빠르게 되고 마무리감도 쫀득해지면서 적당하게 촉촉해서 수부지 분들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형이에요. 일반 콜라겐 제품에서 찾기 힘든 국제 모공 특허 원료 1%와 243달톤 콜라겐 74%가 함유됐다고 하는데 임상 실험도 완료된 검증된 포뮬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만 사용해도 모공 타이트닝과 피부결이 매끈해지는 걸 느낄 수 있고 피부에 자극도 안 느껴져서 매일 사용해도 부담이 없어요. 피부 메이크업을 할 때 주름이나 모공에 파운데이션이 끼면 민낯보다 오히려 더 칙칙해 보이거나 지저분해 보이고 더 늙어 보일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모공 케어를 하고 메이크업을 하면 그런 끼임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저는 크림 단계를 생략하고 앰플을 두 번 레이어링해서 사용하고 메이크업을 하면 베이스가 더 착 달라붙으면서 들틈없이 매끈하게 더 잘 먹더라고요. 벌써 흡수가 다 돼가지고 엄청 엄청 쫀득쫀득해졌어요. 오늘 광고 제품은 아니지만 모공과 주름 관리를 좀 더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싶은 날에는 중요한 날 전날 밤에 이 콜라겐 앰플을 바르고 바이오던스 콜라겐 리얼 딥마스크를 붙이고 나면 다음날에 진짜 완전 촉촉 탱탱 쫀득한 피부가 되니까 이 앰플이랑 팩도 꼭 한번 같이 사용해보세요. 이제 성분 에디터 그린 토마토 포어 블러링 선크림을 발라가지고 모공 블러 효과도 주면서 자외선 차단도 해볼게요. 이렇게 적당히 촉촉한 살짝 세럼 느낌? 여름철 수부지 피부에는 이렇게 가벼운 제형을 발라주는 게 더 좋아요. 쿨링 효과도 있는 건지 뭔가 시원해가지고 피부 열감도 지금 거의 싹 빠진 느낌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더웠거든요. 그리고 베이스 메이크업은 투쿨포스쿨 픽신누드 쿠션 1호 포슬린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 쿠션이 레오제이님이랑 공동 개발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되게 기대중이에요. 지금 오늘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음 되게 피부 표현이 예쁘게 발린다. 생각보다는 커버력이 조금 있네요. 피부에 얇게 딱 밀착되는 느낌이에요. 컬러도 제 피부에 딱인데요? 이게 지속력이랑 또 무너질 땐 어떻게 무너지나 이것도 나중에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지켜보고 여기 자막에다가 지속력 결과가 어땠는지 써드릴게요. 이렇게 쿠션까지 다 깔아줬는데 오늘 베이스 진짜 잘 먹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번에 조르지 와르마니에서 새로 나온 파우더 팩트를 사용해볼게요. 밑에 퍼프도 내장되어 있거든요? 얇아가지고 가지고 다니기에도 편하고 모공 블러 효과도 줄 수 있고 이게 광이 돌면 예쁘지 않은 부위에만 파우더 처리를 해주고 오늘은 웜톤 분들을 위해서 평소보다는 조금 미지근한 톤으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먼저 위에 있는 밝은 베이지 컬러로 눈두덩이랑 언더 전체에 넓게 넓게 발라서 옅은 베이스 음영을 깔아주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밑에 브라운 컬러로 눈 끝부터 조금 더 그윽하게 음영을 한 톤 더 깔아줄게요. 오늘은 왜 아이 메이크업 먼저 하냐면 그냥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평소보다 은근 아이 메이크업이 좀 간단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사고 팔레트를 갖고 왔고 평소보다 조금 더 간단한 기본 베이스 음영을 해줄 거예요. 쌍꺼풀 라인 쪽에 특히 음영을 좀 더 줘서 쌍꺼풀이 조금 더 강조되어 보이도록 해줄 거예요. 언더도 삼각존부터 이렇게 눈 앞에까지 음영을 끌어서 가져오고 이렇게 애교살 음영도 같이 줄게요. 그리고 어두운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 그려줄 곳에 먼저 영역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속눈썹 모근 근처까지 꼼꼼하게 채워준 다음에 꼭 그 인스타의 힙한 메이크업은 눈꼬리를 조금 올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을 계승치레하게 떴을 때 일자 느낌이 이렇게 되도록 좀 길고 굵게 빼줄 거예요. 언더까지 아이라인을 좀 살리는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완성해줄 거거든요? 이게 눈이 가로로 길어 보이려면 여기 눈 끝 지점이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언더랑 어느 정도 이어져야 되거든요? 너무 따로 놀면 저같이 눈매가 위로 올라가 있지 않은 눈은 사람 메이크업이 아니라 무슨 불사조 분장 마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눈 앞머리도 다 채워주고 일단 아이 메이크업 여기까지 해주고 얼굴 윤곽이랑 눈썹이 없으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빨리 얼굴 윤곽도 넣어주고 갈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윤곽 강조 포인트가 여기 미간, 아이홀 부분 여기 부분을 제일 진한 컬러로 강조선을 넣어줘요. 그리고 코끝도 두 번째 강조 포인트. 중간에 한 번 끊어주고 코끝이 오똑한 거를 강조를 해줘야 돼요. 좀 연한 컬러들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줘서 자연스럽게 음영이 지도록 배꼽볼도 감싸고 자연스럽게 눈썹 쪽도 이렇게 한 번씩 쓸어줘요. 그리고 똑같이 입술 음영도 입술이 도톰에 보이도록 음영을 주고요. 마찬가지로 위에 입술도 오버립 해줄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언더도 같은 쉐딩 컬러로 강조를 더 해줄게요. 그리고 그레이 브라운 컬러의 아이브로우 펜슬로 조금 얇은 두께로 제 눈썹 모양처럼 세미 아치 형태로 그려줄게요. 제가 또 요즘에 얇은 눈썹에 꽂혀가지고 눈썹도 얇게 다듬고 왔어요. 스크류 브러쉬로 다 그렸으면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펜슬라이너 뮤티드 브라운 컬러로 아까 섀도우로 잡았던 아이라인 위에 라인을 한 번 더 그려줄게요. 눈 앞머리에 특히 약간 뾰족한 느낌이 들도록 앞트임 해주듯이 그려줄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꼭 이런 힙한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뾰족하게 앞머리를 많이 빼시더라고요. 그리고 언더 앞머리도 진하게 채워주고 그리고 팔레트에서 아까 썼던 진한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 위에를 한 번 더 덮어줄게요. 아이라인이 번지지 않게 픽싱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줘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샥 빠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애교살도 조금 더 진하게 가만히 있어도 애교살 딱 보이도록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사진 찍었을 때도 애교살이 묻히지 않고 딱 보이더라고요. 적당히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면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별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삐아 펜슬라이너 리넨 베이지 컬러로 애교살 부분을 살짝만 밝혀줄게요. 여기 앞에까지 끌고 가져와서 뾰족한 앞머리 눈매를 조금 더 정리해서 살려주고 이렇게 오늘은 그라데이션으로 자연스럽게 물드는 느낌보다는 살짝 라인으로 강조해주는 메이크업이에요. 그리고 팔레트에 있는 펄 섀도우로 애교살이랑 눈 앞머리 입체감도 좀 살려주고 블랙 펜 라이너로 점막이랑 눈 앞머리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다크 브라운 섀도우로 마찬가지로 위에 살짝 덮어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선으로 강조를 해줬어도 되게 자연스럽게 뚝뚝 끊기지 않고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속눈썹을 붙여주기 전에 뷰러로 속눈썹을 먼저 바짝 올려줄게요. 그리고 오늘 속눈썹은 제가 원래 붙이는 가닥 속눈썹보다 조금 더 화려한 9mm에 11mm를 섞어서 붙여줄 건데요. 먼저 11mm로 눈 가운데부터 붙여줘볼게요. 이렇게 모근 가까이 붙여준 다음에 앞도 조절해주고 옆에 쪽도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4가닥 정도 붙여줬고요. 이제 9mm로 이 앞에 속눈썹을 이렇게 두 가닥 붙여줬어요. 그래서 살짝 속눈썹도 올라간 모양으로 캐다이 느낌으로 붙여줬고요. 오늘은 언더 속눈썹도 같이 붙여볼 거예요. 여기 가장자리에 있을수록 길이가 짧은 속눈썹인데 먼저 가운데 부분에 있는 긴 길이의 속눈썹을 속눈썹 가운데에 붙여볼게요. 그리고 옆에도 그리고 눈 끝에는 조금 짧은 길이의 속눈썹을 붙여주고 눈 앞으로 갈수록 마찬가지로 짧아지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양쪽 속눈썹을 다 붙이고 왔어요. 엄청 화려해졌죠? 그리고 마스카라로 위에 속눈썹만 조금 쓸어줘서 조금 더 또렷하게 잘 보이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얼굴 외곽 쉐딩도 넣어서 얼굴도 조금 더 작아 보이게 만들어주고 얼굴 면적을 줄여줘서 이목구비가 조금 더 어목조목해 보이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블러셔는 비바이바닐라 프라이밍 베일치크 PK01 글리머 컬러를 사용해줄 거예요. 살짝 뮤트한 느낌의 차분한 코랄 핑크거든요. 눈 가까이 발라서 요기쪽이 제일 강조되도록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어색하지 않게 이마랑 밑에 턱이랑 여기 코끝 블러셔도 해줄게요. 그리고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 틴트 06 데일리 모브 컬러를 입술에 발라볼게요. 이것도 코랄 핑크톤의 모브 컬러인데 웜한 편이긴 하지만 쿨톤도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따뜻함이거든요. 살짝 입술 안이 비치는 듯한 이런 반투명한 발색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렇게 딱 발라줬을 때 컬러가 진짜 예쁘죠.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을 꽤 강조해줬기 때문에 입술 컬러는 힘을 좀 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하나만 딱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가져오긴 했는데 조합이 진짜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바르면 너무 과해질 것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도 발라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코끝을 뽀용하게 강조를 해주고 이렇게 웃을 때 빛나는 광대 앞볼 쪽도 살려주고 이마 부분 눈썹이랑 이렇게 해주면 끝! 머리는 약간 묶어주는 게 예쁠 것 같기도 하고 포인트 줄 가닥을 이렇게 남겨주고 나머지는 그냥 묶어줄게요. 지그재그로 갈라서 이렇게 해서 깃털번을 만들어주고 스프레이를 손에 뿌려가지고 여기 앞머리 결을 조금만 살려줄게요. 여기 한 가닥은 좀 이 정도로 여기도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오늘 맞춰볼게요. 오늘은 조금 스모키 메이크업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했던 스모키 메이크업이랑은 조금 다르게 오히려 이런 섀도우 음영이 덜 깔려있으니까 덜 빡세 보여요 느낌이 약간 요즘 MZ 느낌 스모키 메이크업 이렇게 메이크업하면 실제로 사진도 되게 예쁘게 나오고 뭔가 이런 힙한 감성 하시죠? 약간 후레쉬 확 터뜨려가지고 노출 세게 해서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눌러주시고 힙한 느낌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메이크업 사진 찍을 때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안녕! 또 봐요 블링이들!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주신 모든 분들께 gosta!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주신 모든 분들께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